.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그중에서 되게 수닥수닥 해야 되고 20년식 친구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친해져야 되는 것도 같이 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금방 친해져서 친해져서 너무 너무 친해져서 수락거리고 최연 형 같은 경우는 좋은 에너지가 합쳐서 같이 촬영을 하다보면 긍정적이고 밝은 비타민 같은 에너지와 함께 되게 좋은 영향으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수 오빠가 당장에서 정말 잘 챙겨줬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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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웃어봤어 진짜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화렸던 것 같아요 장난도 많이 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엔진이 나오고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흑백함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다들 정말 잘하고 성격도 너무 잘 맞아서 되게 한 명 한 명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위에서 첫 처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만은 훈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주셨는데 너무 즐겁고 일단 뭐 저의 나이돌의 얘기가 재밌는 이야기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공감대가 거의 비슷해서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진다 진다 유인하네 soort blemnica 첫사랑은 처음이라서은 푸릉푸릓 예쁘고 청춤청춤하고 청춘들의 열정, 꿈, 희망, 사랑, 그리고 도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밝고 청량한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예쁘게 만든 그런 따뜻한 드라마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공통적으로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호기심 이런 건 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정말 현실적이고 사랑스러운 로맨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정 에너지가 전파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잘 변해진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